선수때는 사실 주위 환경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냥 경기만 했었는데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보니까 구단도 보이고 또 팬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되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과거의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좁은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관계 부천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가지고 간다면 아마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막상 일부의 입으로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기에는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좀 이겨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남이라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팀의 문화를 확실하게 확고히 좀 만들고 싶다 항상 빨리 올라가는 것도 빨리 내려오게 되고 뭐든지 서두르다 보면 항상 탈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올라가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충분하게 팀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또 일부러 올라갔을 때 항상 거기 위치에 또 성남FC만의 축구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지 않고 우선 구단과 그리고 선수반과 또 팬과 함께 팀을 좀 만들고 싶다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당장에 뭐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천천히 팬들이 좋아하면서 팬들이 원하는 그런 축구를 좀 하면서 팀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목표고 그리고 여겨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hydroscreen 축하 recurring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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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